일단 집에서 TV로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최신호 대표님, 홍승성 사장님, 큐브 A 큐브 식구들, 큐브 신흥 개발팀 박재현 실장님, 신민정 팀장님, 이슈 오빠 상미연님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저희 좋은 곡 써주시는 후렝이 오빠, 라도 오빠, 김건우 작곡가님, 창따이 오빠, 범인왕이 오빠, 휴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분들 앞에서 이런 사항을 받고 또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니 정말 떨리는데요. DQ, 규상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은하 실장님, 그리고 강호 원장님, 레드카펫 식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식구분들, 포미인 언니들, 비스트 오빠들, 진아 언니, 그리고 허각 오빠, 마리 오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A pi, pi, pi.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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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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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 니가 너무 도착했어, 아, 써, 그래. 또 하루 종일 일생이 생각해. 한 두 번이 아닌 시간. 너는 모를 거야 오자마. 난 지금 너무나 떨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